이 영상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니 옆에 있는데 왜 전화해? 영국 모델이야.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진짜 노래 방을 개 좋아했나 봐.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맘지? 아 추워 오빠 저기 걸어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너무 추운데? 안녕 오랜만이야 여름에 찍고 또 찍게 됐네요 진짜 추워가지고 아니 더워서 추울 때 불러주라매 아 그때는 또 너무 덥고 지금은 또 너무 추워가지고 다음번에는 봄이나 가을에 오랜만이네 진짜 우리 아니 여기 청계천 나 여기 20살 길에 와보고 거의 안 와본 것 같아 오빠랑 산책을 좀 하고 산책하자 다음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 나 똑같이 그냥 회사 다니고 운동하고 그렇게 했지 난 요즘 좀 힘들었어 왜? 어떻게 해? 그냥 일이? 약간 과부하? 근데 또 재밌다? 어이없시다 변태같이 오늘 나랑 데이트 기대돼? 엄청 기대돼? 그래서 일찍 일어났어 오늘 나 원래 주말에 일찍 안 일어나거든? 어 오늘 그래도 뭐 한 10시? 10시 정도는 일어났어 오늘은 좀 을지로 쪽을 다녀보려고 하는데 여기 을지로에 엄청 맛집이 있다고 해서 오빠랑 맛있는 점심을 어떤 맛집인지 물어보면 돼 나도 말해줄게 가서? 기대해볼게 오케이 렛츠고 뭐야 을지로에 도착! 을지로 왔어, 을지로 왔어. 오늘 맛집은 을지로 골목집이라는 곳이야, 오빠. 근데 진짜 꿈 맛집 느낌 나왔네. 그치? 완전 레트로 분위기가 황나네요. 여기 완전 맛있대요. 여기는 시그니처가 낙곱제랑 묵은지 곱돌이탕으로 맛있고 그다음에 계란밥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 간장 계란밥 비벼주세요. 비주얼이 미쳤네. 비비고 있는 걸 찍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와, 진짜 맛있겠다. 아니, 나 닭돌탕 비주얼 이렇게 나온 거 진짜 처음 보는데. 짠! 이거, 오빠도 그래. 나 계란밥 좋아해? 집에서 자주 해 먹었거든. 난 계란 한 3, 4개 넣었어. 음! 이렇게 먹어야 돼. 난 벌써 또 웃지. 어? 아니, 계란 3개 넣었어. 보여줘야 되는 거. 비주얼, 비주얼. 내가 아주 잘 키웠거든. 아까 나한테 머리 염 부가가 있지. 내가 한 번에 밥 먹었을 때 이후로 프리엄 색깔이 맞냐고. 아니, 나는 오빠밖에 만났을 때 머리 어두웠었어. 그러면 아예 그냥 새로운 거야? 팔색 3번 했어. 근데 또 밝게 할 거 같아. 어때? 나 밝은 게 예뻐. 아니면 어두운 게 예뻐? 나의 개인적인 취향은 너무 밝은 것보다 적당한 어두운 톤의 갈색이 좋은데 뭐 지금이 딱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래? 와우, 진짜 맛있겠다. 저는 방면부터 먹었어. 응. 여기 노래 받는 게 좋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야? 맛있네. 음! 안 매워, 나 좀. 하나도 안 매운데? 이 맛! 응. 맛있다, 맛있다. 계속 먹다 보니까 약간 매콤하면서 하나도 안 느끼하고 묵은지 김치가 들어가 있어서 김치찌개와 고기의 닭도 들어가 있고 당면도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것도 기대돼. 어? 잘했어. 아니, 여기 대창 있어요. 저 대창 엄청 좋아하거든요. 난 이 채로, 닭다리에 채로 들어가서 잡아줄게. 아니, 여기 진짜 맛집이네. 여기에 대창도 있고 타자리도 있고 닭도 있고 곱창도 있어요. 그리고 묵은지까지 있어서 진짜 맛있고 매콤해요. 조합이, 조합, 조합이. 근데 나는 맵기는 그냥 기본 맵기가 좋은 것 같아. 오빠, 매워? 난 살짝? 난 순한맛에서 해도 될 것 같아. 저는 순한맛에서 쓰면 조금 느끼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본맛을 추천드리고 엽떡보다 안 맵고 엽떡도 안 맵해요. 내가 엽떡을 잘 안 먹어봤는데 순한맛습니다. 소수연 씨는 기본맛 추천. 저는 순한맛. 나 진짜? 외국 못 드시면 순한맛. 잘 드시면은 기본맛. 맛집 있죠? 응, 인정. 저도 인정. 근데 좀 민망하긴 하지, 오빠? 괜찮아. 이런 건 상관없다. 뭔가? 역시 TV 출연해서 와서 짬박아. 아니, 이제 나 어디 갈 거냐면 소품샵 갈 거야. 그런 거 좋아해? 아기자기한 소품샵? 뭐 어떤 종류의 소품샵? 남자들이 좋아하는 약간 피규어. 피규어 이런 거면 좋지. 아니야? 오케이. 여자들이 좋아. 일단 가봐. 오케이. 아니, 연수야 여기 뭐 우리 을지로 온 거 아니었어? 여기 영국인데? 여보세요? 아니, 옆에 있는데 왜 전화를 해? 영국 모델이야. 머리도 약간 밝게 해가지고. 우리 쪽 좋다. 여기에 귀여운 소품샵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마인띵스. 위 두 군데가 같이 한대. 마인띵스, 제로띵스. 여기 귀여운 거 진짜 많아. 난 이런 현지지 좋아하는데, 카드. 귀엽지 않아? 나 많이 쓰지, 지금도 가끔씩 써. 주변 사람들한테. 생일이나 뭐 이럴 때? 전 아직 못 받아먹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이런 거 좋아해? 아, 약간. 유럽 혼자 갔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의 벤치나 오원에서 치열을 보낸다. 예쁘다. 컵이 진짜 예쁘다. 어,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사 봐. 어때? 오빠 우리 집 강아지 닮았지? 꿀떡이. 꿀떡이가 더 귀엽네. 당연하지. 맛있어. 제로띵스는 한층 더 올라가시면 돼요. 약간 나무로 만든 게 되게 많은가 봐. 약간 천연? 소재로 좀 만든 게 좀 많은 것 같아, 이 층이. 이건 뭐지? 혹시 입욕제인가? 나 입욕제 진짜 좋아하잖아. 관신력을 너무 좋아해, 나는. 비누도 다 약간. 천양비누 이런 것 같아. 어, 천연 느낌이 확 난다. 여기 되게 아기자기하다. 이거 손수건이야? 컵받침인가? 컵받침인 것 같아. 일상과 자연. 그리고 행복.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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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팩 안에 이렇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작은 화분이 있어. 이렇게 심는 건가 봐. 신기하다. 그니까. 커피를 내리고 남겨진 커피박을 재활용한 커피박 화분. 그렇게 관리하는 건가 봐. 화분도 파네. 꽃을 든 여자네. 봉준이에요, 봉준. 아니. 판이 진짜 좋다. 뭔가 나도 숲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거짓말이야. 강원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서울이 좋아요. 그래요? 술집 아니야. 여기 소품샵이야. 우와. 노래방을 개조했나 봐, 진짜. 우와. 되게 신박하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거 진짜 많아. 오빠 이거 완전 추억. 이거 알아? 알지. 이거 해서 뒤에 꼽는 거 아니야? 맞아. 완전 우리 세대잖아, 이거.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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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도장. 도장 이렇게 해가지고. 일기 잘 쓰면 이렇게 딱 찍어주잖아. 연필깍기 미쳤다. 와 추억이다. 알지? 와 나 이거 있었던 거 같아 우리 집에. 너 연필파였어? 샤프파였어? 나는 연필 샤프 둘 다 좋아했던 거 같아.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깨알 자랑이야, 깨알 자랑. 헐. 파일. 아니 여기 진짜 썼던 이름도 써있어. 추억이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포근하고. 아니 오빠 나 여기가 왜 그랜마 캐비넷인 줄 알았어. 핸머니의 서랍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뭘. 다마고찜. 와. 미쳤다. 와 근데 엄청 비싸요. 6만 원이야. 6만 원? 귀여워. 지갑도 있어요. 여보. 유물 발견. 리듬 세트. 저기요. 어 이거 뭐라 부르더라? 캐스터넷지. 아 그래 맞다 맞다. 그렇지. 와 미쳤다. 그거는 그렇게 쳐야 돼. 어 맞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왜 한 거야? 그냥 이제 한 명씩 담당을 해서 어. 그리고 연주해야 하는 거지. 아 그런 거죠? 네. 저희 갑자기 포켓볼이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포켓볼을 치러 왔습니다. 여기서 여기서야 너 영생이 잘 나올 것 같아. 고추야. 어.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아 여기서 뭐지? 아. 너를 아는 거 같아? 알아 알아. 미쳤다. 오. 스타트. 아 근데 안 들어갈게. 아무거나 타서 들어가면 그게 이제 너의 공이 되는 거야. 아 오랜만이야. 어? 들어가겠는데? 난 안 들어갔어. 네. 나에게 기회를 줬네. 내가 저걸 넣어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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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어? 일부러 나. 너가 지금 거야. 어? 너가 이제 윗무늬 공치면 되나? 아예. 아니. 우와. 괜찮은데? 하고 나면 돼? 무슨 소리야. 저 완전 잘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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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좀 더. 아. 아. 거기로 넣으려 했구나. 네. 갑이. 갑니다. 짱. 짱. 아. 강의 작전을 해봤는데. 좋아. 트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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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우와. 야. 넣었다. 넣어주네. 트루세요. 트루세요. 컷. 네. 잘 봤습니다. 아. 웬 디테일 씨 그렇게 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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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고있는 거 다 틀려줘. 아. 아 와. 어떻게 세븐지나봐. 흥흥흥흥 흥흥흥. 눌보드렸던 거. 그냥 막칠게 나 이거는 다. 아니 나 봐주지 말고 그냥 제발 하라고.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흰 색깔로 들어갔어. 저거. 와. 넓게. 미안해. 조용하게. 딱 춤을 Boden. 어. 오마이갓. 다 벗겼어, 제발. 지금 오빠가 하나밖에 안 남았고 제가 두 개 남았어요. 과연... 보라돌이 잡으러 갑니다, 마지막.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윤수야, 나 못했다고 너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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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다 쳐서 이제 혼자 색깔 진됩니다. 오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구도도 괜찮네. 앵글의 340이라는 카페에 왔어요. 근데 여기 1층에도 좀 분위기 좋은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을주로가 진짜 뭐가 많다, 그치 오빠?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가볼까 합니다. 여길 갈 거야? 여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와, 여기 프레즐이 유명한 곳인가 봐. 완전 다양해. 이거는 소금빵. 이거는 초코프레즐. 이거는 아이스티. 이거는 초코프레즐. 이거는 산미 없는 커피입니다. 그치. 오늘이 주말이어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기다려가지고 들어왔어. 커피는 어때? 맛있는 편이야? 별로 그냥 솔직하게 말해. 맞아. 내가 선한 닭살이야. 산미 없고. 고소하고. 괜찮은 것 같아. 어때? 근데 아이스티는 맛없어요. 조금 봐. 근데 맛이 없는 아이스티 집도 있어. 맛있는데? 아니, 내가 을주로를 잘 안아봤는데 이 사람한테 데이트하기도 좋고. 맞아. 저희가 예전에는 익선동 데이트를 추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을주로 데이트해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익선동이랑 좀 떠더라도. 근데 아까 낮에는 햇볕 엄청 쨍쨍하게 내릴 때 분위기가 좀 많거든요. 화분한 느낌.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뷰가 청계천을 바라보고 있는데 통창이어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소리는 크지만 저는 굉장히 지금 여기 자페가 분위기가 좋아서 되게 수분 잘 타서 업데이트. 아니 오빠 계속 아까부터 너무 좋대요, 여기가. 전 이런 느낌 좋아해요. 무슨 느낌이죠? 뭐 형용할 수 없는데 그냥 제가 딱 수고하는 스타일이에요. 넓고 스테이블 가는 방법도 그렇고 다 깔끔해요. 그리고 일단 빵이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어? 다 먹어도 꼭. 그렇게 맛있어, 라온으로. 빵이 레저트입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진짜. 밤이 되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데이트 힘들지? 아냐아냐아냐. 저기 못생겼어, 저기. 기분이 좋은데요? 그럼 저녁 때, 저녁 드라이 부칭. 저의 운전 실력은 몇 점 정도 계세요? 아, 이 정도면은 10점 만점에 11점.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오빠, 이거 갖고 싶다 했었잖아. 그래서 온 거야? 어, 내가 선물로 하나 사주고 싶어서. 이거 혹시 X라지 입어볼 수 있어요? 어, 잘 어울리는데? 예쁘다. 잘 같은데? 안 작아?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후드를 벗어봐. 후드를 벗으면 나와. 안에 반팔에 히트테이 벗어버려. 너무 짧아. 그래? 다른 거 입어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아니, 왜? 다 짧아. 다 여기가 짧아. 그게 안에 이게 긴 거 같아. 이거 먹어봐. 지금 딱 맞네, 기자분. 오빠가 이 티가 긴 거 같아. 그 티셔츠가 문제였네. 예쁘다. 멋있네. 저거 아니면 저 브라운 패딩 중에 골라봐. 어떤 거 마음에 드세요? 원래는 이거 생각하고 왔는데. 어. 드리그니크 이것도 괜찮아. 이걸로 할게.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응.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어,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그래? 잘 입을 것 같은데? 응. 벗어줘. 매번 바뀌면 해도 됩니까, 이거? 내가 맨날 바뀌면 하는데? 좀. 뭐 하세요? 좀 앉을까? 네. 앉읍시다. 아. 고생했네. 고생했어, 나. 베이터 하느라. 오빠가 고생했지, 나는 베이터 좀. 아니, 나는 뭐. 재밌었어. 재밌었어? 너 아니었으면 은. 을지로도. 멀리 없지. 저번에. 익선동도 그렇고. 안 가본 동네를 가게 되고. 너무 매고 있었어. 그러면 익선동이 더 좋았어? 을지로가 더 좋았어? 그때는 조금은 좀. 어색함도 있고. 긴장하니 긴장이 돼서 내가 막. 똑딱거린 그런 느낌 당했다면은. 이번엔 조금 그래도 그때보다는 시간도 지났고. 그리고 그 안에. 어, 그 안에 저희가 한번 만나서. 오빠가 저 생일이라고 엄청 비싼. 근데 데려가 줘가지고. 아, 네. 밥도 먹고. 그랬거든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당연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오빠한테 선물을 해줬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나는 오빠가 이렇게 출연해 주고. 도와주고. 사실 카메라가 꺼지는 이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오빠가 좀 힘들까 봐. 짐도 정말 많이 들어주고. 아, 네. 에스코트도 진짜 많이 해주고. 난 사실 너무 고마워서 오빠가. 뭐 입을지 고민했을 때 그 보냈잖아. 아, 그거를 선물로 해줘야겠다, 이번에는. 그 생각을 했지. 아니,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저희가 아까 원래는 다른 곳을 가려고 했는데. 편집샵을 가자고 하길래. 갑자기 왜 여기로 틀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매장을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감동이죠. 저한테는. 안 돌렸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오늘의 데이트가 좀 더 편하고 좋았다. 아니, 사실 지금 데이트 콘텐츠를 하면서. 이제 똑같은 분이 이렇게 두 번 나온 적이 처음이야. 사실 많이 찍진 못했지만. 아, 그렇지, 그렇지. 구독자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 또 오빠를 불렀지, 내가. 뭐 기회가 되면은 정정 불러주면은. 아니, 나중에 술 한 번 마시러 나와 내고 또 뭐 하나 콘텐츠를 만들었거든. 아, 그래? 만취상담도. 만취상담도? 어. 오빠랑 오빠 친구 한 명 더 됐고. 친구 한 명? 오케이, 알겠어. 일단 너무 즐거웠고. 오빠 너무 고맙고.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초대를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돌아다니면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릴스를 찍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릴스 보시면서 지금 데이트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릴스. 네.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바이빠이. 안녕. 바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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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